맛있게 드세요. 뭐냐, 이게? 뭐긴? 족발이지? 야,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우와, 진짜 냄새도 짠. 확인해 볼 게 있다 그래가지고 따라왔더니 오리발 대신에 돼지 말냄이냐, 지금? 너무 어떻게 가출은 할만하니? 밥은 먹고 다니고? 아, 할만해. 밥도 잘 먹고 다니고. 확인 다 끝났지? 잠깐! 이거 먹고 가. 한 입만이라도 먹고 가, 응? 제발. 내가 왜 이거를 먹어야 되는데? 한 사람의 인생에 걸린 문제야. 부탁할게. 그전에 하나만 먹자. 아이, 진짜. 먹고 물어봐도 되잖아.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 몰라? 자. 아해. 내 생사가 걸린 문제야. 그러니까 한 점만 먹고 하라고. 네 대답 한마디에 한 사람, 아니. 일가족의 운명이 걸려 있어. 아니,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왜 족발 먹으면서. 해, 해. 이찬이 마음 가지고 노는 거 아니라고 했지. 그때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또 모르는 게 사람 마음이라고도 했고. 족발 식는다. 그래서 지금은 어때, 이찬이가? 좋아. 가만. 여기서 신중해야 돼. 아직 확인도 안 끝났는데 괜히 이찬이 좋다고 나댔다가 심기만 거스를 수 있어. 너 코멘트 하겠어? 그럼 나도 안 먹겠어. 너 왜 그러냐, 진짜. 페어플레어 하기로 했잖아. 그럼 매너 지켜야지. 대답해. 그럼 먹을게. 먹어? 그럼 대답할게. 관 두자, 그냥. 아유, 정말. 저걸 진짜.